갓은 봐요? 자 640번 자 해결의 법칙이에요 그죠? 해법이라고 할게 선생님 저 마이크가 저기로 연결되는 거에요? 어디요? 저 영상으로 연결되는 거에요 선생님? 아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 여기로 연결되는 거고 저기 마이크는 여기 있어요 마이크 여기 이게 런닝맨인데 끼고 다니는 거에요 그거랑 선생님도 여기 되게 원래는 저렇게 꼈는데 여기 잡음이 많이 들어갖고 여기다 놓고 다니고 있어 어 충분한 답변 됐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예 2 곱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 또하기 5 곱하기 여기는 x 더하기 3 x 빼기 마이너 3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얘를 인수분해 하래 정렬한 의도는 아니야 어떻게 하죠? 치환해보자 여기를 a정도로 치환하자 여긴 다른 b정도로 치환하자 여긴 다른 b정도로 치환하자 이렇게 치환해보자 여기는 3의 제곱하기 여기는 3의 제곱하기 여기는 3b 1b 이렇게 여긴 6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럼 식이 그럼 식이 2a-b b 여기는 a 더하기 3b 자 이제 a 자리에 집어넣어서 다 정렬하면 돼 자 이렇게 하고 빼기 b니까 여기는 x 빼기 자 이렇게 묶으신거야 자 여기는 a 그럼 식이 x 더하기 3 자 더하기 3 곱하기 b 이렇게 x 빼기 이렇게 하면 2분에 정렬하면 되죠 자 여기 2xx니까 x 자 여기는 6에서 2x니까 8 자 여기는 3x에다 x라면 4x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6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한 범이다 그치 이렇게 공통인수가 간호시간에 더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푸는거야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인수가 끝난거야 간호시간에 저기 더 이상 공통인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681번도 비싼 문제인거 같은데 자 자 여기를 할게요 자 e 곱하기 자 x 더하기 1 제곱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여기가 y 마이너스 여기가 y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x 곱하기 y 마이너스 1 제곱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간호식 두개로 이렇게 나온다겠거든 자 제처럼 앞에서 했던것처럼 치환할게요 여기를 a b 자 여기를 b 이런정도 치환하면 되겠다 그치? 네 이런식으로 자 여기는 a eb 이렇게 자 a의 2배니까 그냥 계산할게요 여긴 2x 더하기 2 그 다음에 b의 3배니까 여기는 3y 마이너스 3 자 여기가 c죠 그 다음에 여기가 c죠 여기가 c 여기가 c 그러면 되겠지 예 자 682번 자 여기도 치윕니다 아 육경아 오늘 그 저기 아직 중상과제 안 받지 집에 가진 집에 가진 집에 가진 봐야되죠 보고 내일 1시 반까지 해서 가져올거야겠지 아 육경이 말고 몇명 도울거야 오늘 견적되는데 말아 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나왔고 자 여기 정리했더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나왔고 더하기 1 나왔어 자 여기를 a정도 치환할게 정리했더니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그럼 여기 완전제곱치기 놔두세요 a 더하기 이제 완전제곱 자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거에 완전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거일까 a가 되는거고 여기가 b가 되겠다 그치 네 더하면 4라고 되겠다 힘이 되죠 네 자 681 3번 자 여기다 할게 여기 여기다 할게 밑에다가 자 x 빼기 5 자 여기는 x 빼기 3 자 x 더하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1 네 여기다 35를 더했다 어 어 얘는 어떻게 묶어보는거일까 이렇게 묶어보는게 맞겠다 대신 네 그래서 일장계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예 전개했더니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빼기 15 자 여기는 x제곱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더하기 35 네 그럼 여기가 뭘로 취해야된다 large a 정도를 취해야된다 이렇게 그죠 네 전개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여기가 45니까 더하면은 80 그렇지 그럼 10하고 여기가 8 알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한 번은 a 빼기 10 한 번은 a 빼기 8 됐죠 어 그럼 a 자리 더 집어넣고 쓰면 되니까 다음 번은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0 다음 번은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8 아 여기 또 되는구나 2, 4, 8로 또 되죠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셔야 돼요 최종 정답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0에다가 뭐를 곱한거야 얘를 곱한거야 그래서 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4를 곱해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인수분에 알겠죠 그 다음에 64 아까 이 유형이 계속 이런식이야 2개씩 묶어서 하는거 주현아 이거 알겠어 어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죠 네 84번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겠어 괜찮은데 네 네 그럼 해봐 네 어 자 6, 8, 80 오버 유형이 지금 연달아서 쭉 질문이 나오면 마지막 한 문제는 이제 여러분한테 맡길거에요 네 마지막 문제는 가능하면 생각치면 안맞을게 네 자 6, 8, 80 오버 자 항이 4개가 있어 2a 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8a 빼기 8이야 자 이거의 인수가 아닌것이야 자 문자가 현재 내림차수 정의가 되있는 상태에서 예 일단은 뭐가 보이냐 전체 공통인수가 보이거든 자 이를 먼저 묶어야 돼요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그렇지 항이 4개니까 어떻게 2개 2개 아니면 1개 3개 4개 1개 이거 묶어봐 선생님은 이제 2개씩 묶을게요 4가 들어왔습니까 자 e 곱하기 a 제곱 묶었더니 여긴 a 더하기 마이너스 4 묶었더니 a 더하기 그럼 여기 a 더하기 이로 인수는 된단 말이야 여기가 남는게 a 제곱 빼기 4니까 여기를 다시 합창문이 쓰면 되는거죠 그럼 e 괄호 a 더하기 1 여기는 a 더하기 2 그 다음 a 빼기 이렇게 표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687번 항이 4개짜리다 적당히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라 4개의 네빙차는 정리해라 자 x의제곱 빼기 y의제곱 빼기 x제곱 빼기 y의제곱 마이 플러스 항이 4개니까 선생님은 여기 두개씩 묶을게요 여기 x제곱 들어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이 있는데 공통위수 묶을 수 있을거 같애 자 잘 안되면 4개의 네빙차수 네 잘 안되면 4개의 네빙차수 자 그럼 식이 x 제곱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묶으면 공통위수가 보인단 말이야. 공통위수 보이드로 묶어야 돼. y 제곱 마이너스를 묶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하차공식으로 가는거니까 이것부터 줄게요. 하차공식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다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로우식 4개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또 한 번 갈게요. 자 600 90번 자 290번 자 수치구입니다. 자 x 제곱 빼기 4y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이것이 뷰 1차식의 곱으로 인수문에 되도록 뷰 1차식의 합을 구합시다. 자 인수문에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아무튼 공통위수가 나와야 되거든? 2개 2개씩 묶었을 때는? 자 선생님 이렇게 묶어 볼게요. 이렇게 묶을거야. 그래야지 인수문에야 돼. 자 만약에 이렇게 잘 안되면 어떻게 하라고? 내림차순에 만약에 잘 안되면 내림차순에 내림차순으로 다 풀어보세요. 봐봐요. 문자 x 도 2차 y 도 2차 문자를 x라고 할게.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자 만약에 안되면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여기가 2y 더하기 3 나오고 2y 빼기 3 나오지. 맞아 틀려요? 이거 2개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두 항수를 적당히 더해서 마이너스 6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네. 그럼 마이너스 6을 만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x를 하나씩 썼으니까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0 플러스면 되는 거야. x 빼기 2y 빼기 4 한 번은 x 더하기 2y 빼기 4 이렇게 다 풀렸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항을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이게 훨씬 쉽죠? 이렇게 묶었어. 뒤에는 4y 제곱이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야. x 빼기 3에 완전 제곱되고 뒤에는 2y의 완전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를 합창호식으로 쓴 거니까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 거야. 얘랑 얘를 한 번 더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3에다가 2y를 한 번 더했고 여기가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뺀 거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쓸 때는 이쁘게 쓰면 돼요. x 더하기 2y 빼기 3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x 빼기 2y 빼기 3 한 번 쓰고 인수분야 똑같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다? 이게 내 힘차성이 더 쉽네. 이게 더 쉽네요. 여기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어 그럴 때도 있네. 그럼. 적당히 어떻게 묶어질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 내빙차순 하시면 다 됩니다. 알겠죠? 자. 691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묶어질지 모르겠어. 내빙차순 해봐. 근데 이거는 항을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한가? 3개씩 1개 묶으면 되나? 3개씩 1개 묶으면 되나? 네. 아.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는구나. 맞어 줄래요? 맞어. 자. 문제 써 볼게요. 1. 더하기 2xy. 그 다음 마이너스 x 세곱 빼기 y 세곱. 자. 일단은 묶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을까?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1. 마이너스 이렇게 볼게요. 눈에 보이지? 네. 그러면 이게 합차공식으로 완전제곱식이 차니까 이게 x 빼기 y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제곱수 빼기 제곱수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을 더해. 1 더하기 x 빼기 y가 한 번 나오는 거고 한 번은 1에서 1을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부위에 쓰기만 하면 돼요. x 빼기 y 더하기 1. 여기는 1 빼기 x 더하기 y. 이렇게. 자. 선생님이 여기를 왜 플러시를 구시시다면은 괄호 다음에는 보통 마이너스를 안 푼다. 아니니? 괄호 다음에는 보통 마이너스를 쓰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바퍼로 빼. 그러면 식이 이것도 정답이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바퍼로 빼면 x 빼기 y 빼기 이것도 정답이야.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야. 다. 알겠지? 답에는 어떻게 나오니? 답에는 이걸로 나왔구나. 답에는 이걸로 나왔구나. 그렇지? 저 아래꺼도 나왔지. 아래. 보기 중에 만약에 없으면 이걸 찾아야 돼. 알겠지? 답 몇 번이냐? 1 빼기 x 플러스 y. 그러면 1. 아, 여기 1부터 찾겠구나. 1부터 찾으면 좋겠. 1. 더하기 x 빼기 y. 1. 빼기 x 더하기 y. 이것을 찾으면 돼. 몇 번의 답이야? 1번의 답인가? 아니구나. 2번의 답인가? 2번의 답인데. 그렇죠? 네. 자, 얘들아. 이것 좀 어려운 문제거든? 690을? 네. 그런데 이렇게 잘 안 풀려. 어떻게 묶어질지 모르겠다. 뭐해라? 내릉차선 해보자. 내릉차선 해보자. 내릉차선 해보자. 내릉차선 해보자. 2y 곱하기 x. 마이너스 1 빼기 y 세곱. 그러면 문자가 현재 뭐로 돼있어? x로 돼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은 어떻게 해? 한 번은 더해. 한 번은 빼. 이게 합차보실이야. 그럼 두 함수를 정당하게 더해서 마이너스 2y를 만들 수가 있어. 그렇지? 이거 전개라면 마이너스 1 빼기 y에다가 얜 더하기 1 빼기 y에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와. 어? 마이너스 2 안 나오는데? 아. 마이너스 2y 나와. 알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 빼기 y죠? 네. 여기가 1 빼기 y죠? 더하면. 마이너스 2y죠? 이걸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앞에는 문자 x가 한 번씩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마이너스. 이걸 옆으로 쓸게. x 빼기 1 빼기 y야. 그렇지? 한 번 옆으로 쓸게. 그럼 x 더하기 1 빼기 y란 말이야. 이게 인수분이야. 근데 이는 부기가 뭘로 되어 있어. 앞에가 전부 다 1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럼 1.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거야. 여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내릉차순이야. 내릉차순이 좀 헷갈리대요. 좀 어렵죠? 그래도. 근데 이게 사실은. 향을 세게 이렇게 묶어본다는 게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 그렇지? 이게 잘 안 묶이면 어떻게냐? 내릉차순 하세요. 알겠죠? 자 600. 692번 유형은 두 개만 할게. 90이랑 93번 할게. 나머지 좀 해봐. 준아 이거 질문이었니? 692? 네. 이거 질문이었어? 네. 자 서영이 너 이거 푸는 거 풀게. 봐봐. 자. 이거 좀 이따 할게요. 네. 이거 내부차순. 자 95 곱하기 95. 네. 더하기. 205 곱하기 99. 빼기. 105 곱하기 105. 마이너스 205 곱하기 91이야. 어우. 무척하게 나오는데. 그치? 자. 인수분의 공식을 사용해 보자. 뭐를 숫자를 넣어봐도 될까? 네. 합차보실이 되는 걸 쓰는 거. 합차보실이 되는 거. 합차보실이 되는 거. 합차보실이 되는 거. 아. 여기 제곱이구나. 그치. 95제곱이고. 여기 100제곱이니까. 이렇게 짝지으면 될 거 같고. 그치? 그냥 여기는 이렇게 짝지으면 될 거 같은데. 그쵸? 수어보면은. 얘는 95제곱이란 말이야. 여기는 1005제곱이죠. 자. 이거는 2대5로 묶을 수 있죠. 묶으면은 여기는 99가 남고. 여기는 빼기 91이 남고. 그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자. 그럼 얘는 한번 더 했더니 95 더하기 105. 자. 여기는 95 빼기 105. 더하기. 얘는 205 곱하기. 여기. 자. 90 빼서 91 빼는 8. 이거 계산을 하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200. 곱하기. 뺐더니. 마이너스 10. 그냥 더하기. 이거는 그냥 곱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치? 따로 바꿀 거 없죠? 자. 85, 41, 8, 0, 0, 4, 8, 26, 1640. 이거 계산하는 건데.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000에 1640. 이렇게 풀라는 얘기네. 그쵸? 그럼 마이너스 얼마? 300? 360인가요? 네. 이거 풀면 되겠다. 그치? 문제가 별로 안 좋은데? 이것도 뭔가 다시 묶여있으신 거 아니야? 어. 자. 이거 돼요 그냥. 자. 넘어가시고요. 710번. 자. 7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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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10번.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아. 아. 저 흘렀는데. 어. 아. 아. 710번. 7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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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왠지 저게. 주트에 나올 거 같아. 이거요? 네. 아. 그래? 그런 핀이 딱 나왔어? 어. 자. 이것이 어떤 K의 제곱일 때. 자. 자연수 K의 제곱일 때. K를 구하죠. 여러분. 루트 실행은 안 되나요? 어. 루트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낸 문제는 아니고. 자. 2021과 2025를 가지고 푸는데. 물론 정리하기 힘들지. 예. 그러면. 2021과 2025가 주변에 있는 것이 뭐야? 2000? 20. 20. 이거 두 개 평균도 하면 되지. 20이라고 25의 가운데가 뭐야? 24. 평균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럴 때는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놔요. 20. 20. 2023을 A로 놓은 다음에, 그러면 A에서 E를 빼는 거고요. 이건 A나 E Achishoplan, 훨씬 쉽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A제곱 빼기, 4 더하기 4 아냐? 5. 그럼 그냥 바로 A제곱이 뭐야? K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A가 뭐랑 같아? K랑 그냥 같은거지. 그렇지? 그럼 A가 2천, 20, 3이 정답이죠. 바로 풀리죠. 오히려 굉장히 쉽다. 그렇지? 자, 너무 밝혀요. 715번. 자, 715번 손 들어볼까? 괜찮아요? 715번. 어, 715번 개별실문 해줄게. 넘어갈게. 720번. 어, 720번. 2명 이상이면 해줄게, 선생님. 어, 좀 심판해서 해줄게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1명 질문이면 그냥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5개별실문 하는게 더 좋아요. 그러게요. 지금 인원수가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자, X는 값이, 자, 루트 5, 빼기 루트 3분의 1. 자, Y는, 자, 루트 5, 더하기 루트 3분의 1. 자, 인수분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해보는데, 자, X분의 Y, 빼기 Y분의 X야. 됐죠? 자, 물론, 이 분수 형태를 가지고 그냥 실을 정리를 해도 되는데, 자, 선생님은 이걸 통분을 통해서 한번 보일게. 자, 통분해봤더니 분호가 X, Y가 내면서 왼쪽을 항상 원정태. 그래서 Y제곱, 빼기, 이게 오른쪽으로 올리면 돼. 이렇게, 그럼 합창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Y분의, 인수분의 공식이 상해석 전달이 있거든. 그래서 한번은 Y더게 X가 되는고, 한번은 Y더게 X니까, 합과, 차만을 먼저 알면 되는 거네. 자, 두 개를 먼저 각각 정리할까요? 정리할게요. 예. 자, 어차피 합은, 얘는 그거 해도 되는데, 유의화 해도 되는데, 통분해도 되는데, 그냥 할게요. 자, 분모가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죠? 자, 분자가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이야. 얘들아, 이제 이 정도에 암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얘는 분모가 얼마가 될까? 2요. 2가 되죠? 자, 여기는 그럼 루트 5 빼기 루트 3이야. 이 정도면 이제 암산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Y에다가 X 더하면, 2분의 2루트 5. 그리고 약불하면 루트 5. 자, Y에서 X를 빼면, 자, 여기서 이걸 뺄 거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루트 4. 맞아, 틀려?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4. 자, 합구했고, 차구했고. 자, 곱하기 구할게. 자, 얘랑 얘랑 곱할 거야. 그럼 분모가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합참호식이 될 거야. 그럼 5 빼기 뭐가 나오지? 3이 나오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야. 자, 다음이었죠. 이제. 자, 이런 거에 의하면 안삼이 얻은 거 됐나 봐야 돼. 그래서 분모에다가, 예, 2분의 1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Y 더하기 X면 루트 5. 자, Y 빼기 X면은 마이너스 루트 3. 거기다 나누기죠, 나누기. 네, 곱하기 2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2루트 15. 이게 정답이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됐죠? 네, 이렇게 들어가겠다. 문제를 어떻게 안 들어요? 저렇게 된 게 어떻게 안 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문제는,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문제를 다 가져왔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있는데, 예전에는 경지대회라는 거, 일본 경지대회, 미국 올림픽이나 이런 거, 문제 괜찮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문제를 만들어서 할 거야. 그동안 문제가 많이 또, 유형들이 많이 쌓여져 있잖아. 그것도 계속 사용하는 거야, 지금. 대개 참신한 문제 아니고서는 예전부터 다 있던 문제예요. 예전부터 계속 있던 문제야. 자, 722번 좀 들어볼까? 722번. 자, 722번 좀 들어볼까? 요거 요거 요 문제. 예, 좀 들어보세요. 응, 바로 개별로 가서 해드릴게요. 724번. 어, 개별로 가서 할게. 725번. 예, 요거 해볼게요. 맞춰둘요. 어, 할게요. 자, 725번. 자, a 더하기 b의 값이 루트 뭐야. 자, 요번에는 여전히 줄게요. a 제곱, 빼기 b의 제곱, 빼기 2b, 빼기 1은 40이야. 자, 뭐를 구하는 거야? a 빼기 b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된 의도가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 안에 얘네들과 얘네들이 뭔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 알지? 자, 음항을 묶어볼게요. 이거는 항이 4개니까 2개, 2개 묶거나 아니면 1개, 3개 묶거나 1개, 3개 묶을게. 1개, 3개를 묶어볼게요. 자, 그럼 a 제곱 빼기 여기는 b의 제곱 더하기 2개, 2b 더하기 어, 그랬더니 협찬 옷이 이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안 묶이면 어떻게냐? 내링차순 하세요. 봐봐. 잘 봐. 이게 안 묶였어. 이렇게 안 묶여. 그럼 내링차순에 a, 2차, b, 2차니까 어차피 이거 밖에 없지. 이거 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 a 제곱이야. 여기 0a이야. 근데 나머지 상수함이란 말이야. 상수함이니까 이렇게 붙일 거 아니야. 이거 딱 보인다 말이야. 그러니까. 내링차순 하면 어차피 보여. 합참 옷이 보여. 알겠지? 자, 그랬더니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 제곱 이퀄 40 자, 그럼 얘랑 얘랑 한번 더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를 한번 나오고, 그렇지? 자, 여기는 한번 이렇게 빼는 거야. a 빼기 b 플러스 1 이퀄 이렇게 됐죠? 그럼 정리해서 써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1 나왔고 자, 여기는 a 빼기 b 빼기 1 나왔으니까 자, a 더하기 b 자리에 뭘 대입하자? 루트 5를 대입하자. 요거 같이 뭔지 몰라. 풀 수 있죠, 이제. 여기는 뭔지 모르니까 x라구 해봐. 요거 같이 루트 5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 루트 5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40이니까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1은 40을 얘로 나눈 거야. 그죠? 유리화를 하면은 5 빼기 1 하면 얼마니까? 4니까. 4분에 40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이렇게 유리화를 하면 그냥 끝나면은 얘는 10 가로 루트 5 빼기 1이죠. 이게 x가 그러니까 1만 더하면 되죠. 그죠? 좀 어려울 수 있겠다. 725번 별판을 실게 자, 이번에는 얘들아 728번 손이 됐다. 태극키 분양이 있는 거 태극키 분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래에서 728번 여보 어, 할게. 같이 할게요. 자, 앞에 지운다.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에이 더하기 1인 원 5에 지름의 길이가 2에이 더하기 1인 반원을 그렸을 때 자, 원 이렇게 있구요. 그다음에 지름이 있구요. 태극키 이렇게 자, 여기 그릴게. 그렇게 자, 여기가 길이가 2에 이래. 그 다음 길이가 2이래.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인수분해서 자, 색칠한 부분은 여기야. 됐죠? 자, 이거를 인수분해서 풀어버려요. 자, 선생님으로 이렇게 풀게요. 자, 먼저 S1 그 다음 S2로 갈 건데 S2는 어렵지 않죠? 자, 그냥 반원의 넓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반지름이 A라. A 제곱 파인데 단이야. 반. 알겠죠? 자, 이제 S2를 구할 건데 일단은 반달을 구한 다음에 이 작은 반달을 빼야 돼. 자, 반달의 넓이. 자, 이게 반지름이 얼마가 되나? 2에이 더하기 2를 반 나누면 A 더하기 B라는 반지름이 나와. 그죠?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자, A 더하기 B의 제곱 파일. 반달. 그죠? 네, 반달. 거기다가 이제 이걸 뺄 거야. 자,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니까 B가 되는 거니까 B의 제곱 파일. 반달. 그죠?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묶이냐면 2분의 파일을 묶인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뭐가 남아? A 제곱이 남아. 더하기 여기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남아.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남아. 그죠? 어... 자, 인수분해해서 그러면은 뭘 여완이 잘 날려나? 이렇게 여완이 날려나? 그지? 각자 없이 사용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전개를 되는데 자, 전개하자. A 제곱. 그러니까 여기 A 제곱 여긴 더하기 2AB 그 다음 B의 제곱, B의 제곱 파라지. 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2분의 파일 곱하기 여기는 2A 제곱에 더하기 2AB니까 약분할 수 있죠. 이를 가지고요.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파일 이렇게 써도 답이고 아니면 A로 묶어서 써도 답이고 아, 근데 인수분해해서 쓴다고 했구나. 그럼 인수분해해야겠네. 끝까지.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써야겠네. 단위 없으니만 그냥 써도 돼요. 문제가 뻔하고 좋은 건 아닌데? 그치? 어떻게? 성실하는 건 아닌데요? 자, 729번 두루마리 휴식 손 들어볼까? 네. 예. 아, 두루마리 좀 커요? 크게 확대해서 보일 거지. 10cm는 얼마 안 되는데? 어. 얘들아, 니네 화장실에 두루마리 두루마리 휴식 걸 때 진짜 불편한데요. 아, 이거요. 어떻게 걸어? 그 앞으로 걸어요. 면이 앞에 나오게끔 해. 벽에 붙게끔 해. 앞치면 앞에 나오게끔 해. 그치? 이 면이, 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하지. 네. 면이 벽에 붙게끔 한 집이 있어? 그, 잘못 넣었을 때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앞에 나오는 게 맞대요. 맞아요. 근데 뭔가 약간 그 뒤에 있으면 뭔가 바꿔주고 싶어. 그렇지. 벽에 또 닿으면 이물질 묻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게 그 앞에 뚜껑이 있지? 네. 이런 거 왜 말하고 있지? 네가 물어봤잖아. 아니, 저는 이게 좀 큰 애가 좀 궁금했어요. 자, 아무튼. 별걸 다 한다, 그렇지? 별걸 다 한다, 그렇지? 그러세요. 자, 두루마리 휴식을 옮기는 거야,인데. 자, 이렇게. 가운데에 두루마리 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반짝이는 몇이에요? 1.5에요.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끝에까지가 몇이에요? 7.5야. 네. 자, 그 다음 높이가? 10. 10인가요? 네. 높이가 10. 맞아요? 맞아요. 어, 이렇게. 자, 이거 부피 구하는 거야, 뭐야? 부피죠? 부피는 전체 부피에서 가운데 심의 두피를 빼면 되죠? 네. 기둥의 부피는 SH죠? 네. 네. 자, 밑면의 관절은 몇이야? 7.5. 7.5? 네, 제곱. 네. 제곱 8. 그 다음 누구 부피가 몇이야? 10. 이게 전체 부피야. 거기서 누구 빼는 거야? 아, 부피구나. 그렇지. 1.5 세곱 파이 곱하기 10. 이거 빼면 되는 거지. 그럼 공통인수가 뭐야? 뭐죠? 10파이가 공통인수고 7.5 세곱에서 1.5 세곱 빼는 거니까 하천호식이죠? 그래서 10파이 곱하기 두 개 더하면? 9. 여기가 빼면? 네. 이게 왜? 2개가 뭐라 해야 되나? 아. 그쵸?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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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있어요. 3개. 네. 5백. 됐죠? 네. 자, 쇼다 해볼게. 개별증문 좀이나봐 줄게 선생님이. 7백 30분에. 7백 30분에 갈게요. 자, 집안 방송 이제 끄시고요. 네. 집안 방송 끄시고요. 7백 방송? 그게 뭐예요? 지방 방송. 어? 아, 잡담 그만 하시라고요, 이제? 그게 뭐 북한어예요? 아니, 그냥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 그래요? 지방 방송. 뭔 북한? 우리 북한? 사랑의 불샷 봤어? 아, 선생님은 나중에 뭐 꽂혔거든? 그 OST가 좋던데. 나중에 꽂혔고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 근데 16부작이었는데 한 12부까지 재밌더라고. 그 다음에 또 맨날 울고 맨날. 가네, 마네, 맨날 그러고 맨날 울고 막. 12부까지가 딱 재밌던 것 같아. 12부. 응. 반대인 것 같아. 반대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아니 그, 능정이가 그 사람들이 테이터가 좀 이상한 게. 아니. 약한 명이. 뭔가 있잖아요. 어. 이게 그 여자 생명이라서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원래 그 약한이. 그냥 약간, 약간 판타지는 섞였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게. 근데 그 현빈이 잘생겼어요? 그. 현빈이요? 네. 현빈이면 도대체 잘생긴 거죠? 네. 현빈이면 잘생긴 거죠? 현빈이면 잘생긴 거죠? 현빈이 날아가가지고. 아, 그렇죠. 특히 그 선완이라는 캐릭터가 좀 약간, 좀 из들을 뼈幫 분들이 도대체, 아니. 나. 아, 약 혼다를 좀 잘 못 specpw 아니. 아, 진짜? 짜증Ent데대. 스탑텍 봤어요? 누구야? 어제 스타 hull 봤어요? 스탑텍. 었어요? 아 네, 스타 hull. 그거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차민 왕분가? 아, 되게 아니. 누가 그런 뒤에 Lau عن 거 아니야? 나 볼 거 아니네? 작가가 뭐, 何 lambda 있어. 뭐 Solo가 여러 있다? 있어가지고 그래도 고민하잖아요. 아 그래? 레스톱 좀 봐. 난 못 봤는데. 진짜 재밌는데. 뭔데? 수지 제가 수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지 완전 있어요. 맞아. 수지가 너무 좋아. 근데 남지역이 되게 비주얼 옷을 잘하는데 너무 성격이 답답해. 뭐라는 거야? 신수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배수지요. 캐릭터, 캐릭터 성격이 너무 그러기 싫어. 수지 가수 이름 아니에요? 아 그래? 아닐까? 아 저기 옛날 운동선수였던 거 같은데? 네? 서장. 아 신수지. 그런 사람이 죽었어. 나도 죽었어. 내 아는 옛날 같고. 옛날에 야구 시구할 때. 네. 여기 한 바퀴 돌고 안에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바퀴 돌고. 걔가 체조선사였던 거 같은데? 어떻게 야구를 안 나왔나? 시구할 때 시구. 시구할 때 한 바퀴 돌고 시구했던 친구 있어. 오. 가끔 외국에서도 나와. 우리나라 시구함계 자료 화면도 나와. 신기해가지고. 무슨 얘기야? 세 원의 중심을 모두 AB 성분 위에 있게끔 한 바퀴. 문제 잘해 봐. 점 D는? 점 D는 여기에 중점이라고 했구요. A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 이것부터 먼저 찾는거야 A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가 몇이야? 14파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름이 14야 이렇게 된거야 됐구요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 넓이를 구해보았더니 56파이래요 그럼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니까 CD의 길이는 몰라요 A로 잡아 A로 잡을게 그럼 전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야지 56파이가 나오니까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알아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A가 14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 빼기 A죠 근데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면 보장이 없지 14에다가 A를 더한게 지름이죠 그러면 14 더하기 A를 반으로 나눈거에 제곱파이야 그게 전체 넓이야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은 얼마냐면 14 빼기 A였으니까 이걸 다시 반으로 나눠 그러면 14 빼기 A를 반으로 나눈거에 제곱파이 맞아? 그걸 빼야지 56파이가 되는거야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럼 이거 전계란 인수분해라? 인수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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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가 4야 이하 전개하면 전개하면 4분의 파이가 묶여요? 묶여요? 묶이죠 그럼 여기는 14 더하기 A제곱 남죠 이해 돼요? 안돼요? 자 뒤에는 마이너스 14 빼기 A제곱 되겠죠? 이해 되셨어요? 안전돼요 자 그래요 고마워 여기는 그럼 한 번 더하면 빼면 돼 4분의 파이 여기 한 번 더하면 몇일까? 이제 암산 되죠 이제 이정도는 암산해야돼요 아니 14 더하기 A랑 14 빼기 A를 더하면 아 28 아 근데 이정도는 암산해야돼 아 14 더하기 A에서 14 빼기 A 빼면 그런 십저고 곱하기 아니고 빼기에요 여기요 보니까 너네가 이런거에서 시간 다 보내는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엄밀히 의미는 이거잖아 이거를 또 써서 시간 보내면 안되던듯이야 자 이정도는 암산을 하셔야 돼요 어 어 이거 다 당첨 얘기야 이해 됐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라? 가로친 부분은 어떻게 해라? 한 번을 더해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안산해요 더하면 얼마? 20 8 이번에는 앞에서 뒤를 어떻게 해라? 빼라 그럼 어차피 14 없어지죠? 뒷부분이 A가 되면서 2가 된다고 그죠? 네 자 여기 앞에 갈 수 있네요 7 얼마? 14A파이네, 이제? 이해돼요? 네. 이렇게 되겠지? 그 넓이가 56파이가 됐네. 그럼 A는 몇죠? 4요. 그래, 이렇게 표면 되는거죠. 밑에 CD의 길이, 이런게 보았다. 4c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CD의 길이죠? 네. 이해돼요? 네. 네. 정지 잘하세요. 네. 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식초는 또 잠깐 끊었다가 이렇게. 자, 손 들어볼게요. 732번. 네. 자, 732번. 자, 자연수 3의 16승 마이너스 1을 해결해주죠. 1보다 크고 10이 이하의 어떤 자연수로 남아 떨어집니다. 어떤 자연수들의 합을 봐야 돼요. 자, 합자모식으로 갈게요. 3의 8승 더하기 1. 자, 여긴 3의 8승 마이너스 1. 자, 여긴 3의 8승 더하기 1. 다시 여긴 3의 4승 더하기 1. 3의 4승 마이너스 1. 자, 여긴 그냥 땡땡땡땡 쓸게. 자,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제곱 마이너스. 더 이상 안되죠, 이제. 네. 한번 대답만 하면 되요, 이제. 이제. 아무튼. 1의 보다 크고. 1의 보다 크고. 10 이하의. 어떤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다니까 약수야. 여긴 안나와 그러면. 여기도 안나오지. 근데 약수라 하겠지, 약수. 그러면. 자, 여기 3의 8승 더하기 1. 나와. 여기 세어볼게요. 81 이라이너스 80 이하. 자, 여기는. 어, 10이죠, 10. 자, 여기는. 9의 제곱은 8나와요. 됐죠? 자, 아무튼. 3의 8승 더하기 1이구요. 자, 여기는. 2 곱하기 41이야. 자, 여기는. 2 곱하기 5가 되는거구요. 자, 여기는.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치? 네. 조합해서. 이 안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조합해서. 이거는 너무 크니까 안되죠? 네. 그죠? 자, 그럼 2에다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2에서 몇번 묶었어? 3번 묶었지? 네. 3의 8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3. 아. 1번, 2번, 3번에. 5번, 6번이네. 그쵸? 1, 2, 3, 4, 5번이죠? 5번이네요. 그 다음에 5번 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번이죠? 그게 복잡하게 나오냐 했는데.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약수가 2가 있어 없어? 네. 자, 그 다음 4 있어 없어? 네. 다 있죠? 2의 제곱이 2안해지니까. 그 다음 5 있냐, 우리? 네. 5 있죠? 그 다음에 6 있어야 없어. 6 안되죠? 그 다음에 7 안되죠? 8 돼요? 8 되죠? 9 돼요? 안 돼요? 9 안되죠? 10까지, 10은 돼요? 안 돼요? 2 한 번 있고, 5 한 번 있으면 10 되죠? 그렇죠? 2는 안된다고 했으니까 버리고요. 2 안된다고 하시면 되는거지. 알겠지? 그래서, 전부 다 더했던 얼마? 여기가 10. 20. 29가요? 네. 네, 29. 자, 여러분이 733번 선조로 볼게. 733번. 733번. 네, 733번. 어, 개별할게. 괜찮아. 가서 좀 도와줄게. 734번. 어, 731번이요. 731번? 네. 네. 731번? 네. 아까 넘어갔는데? 그래요? 자, 731번도 해줄까요? 아니, 근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734번. 네. 이거 해줄게요. 네. 네. 저 취입니다. 자, A 더하기 B는 3이라고 했고. 자, A붓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네. 자 A 제곱 가로 A 빼기 B B의 제곱 가로 B 빼기 A 자 이 박스를 구해보자 어 공통 인식을 일단 만들어낼 수 있냐 어머니? 두 번만 반대로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두 번만 만들어낼게 자 A 제곱 가로 A 빼기 B에 여기 마이너스 붙였어 여기가 A 빼기 B가 됐어 그럼 공통 인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A로 놓고 풀던 걸 공통 인식을 밖으로 빼세요 그 다음에 남는게 A 제곱 빼기 B 제곱이야 아 이건 통화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다시 합차 공식이 되면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 하기가 되냐 그치?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 하기가 되니까 정확하게 쓰자면 이건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A 빼기 B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면 돼 그치? 자 A 플러스 B 값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A 빼기 B 제곱이 없어 그럼 두 개 연결하면 돼 그치? 자 A 빼기 B의 제곱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A 더하기 B 제곱에서 A를 몇 개 빼야 된다? 네 개 빼야 된다 그치? 그럼 여기가 항상 구가 되는 거고 더하기 4가 되면서 그리고 A 빼기 B의 제곱은 결국 13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치? 그치? 바로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리에 3 개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30? 구가 정답이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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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더하기 X, Y제곱에 더하기 UI, 그 합이 20일 때, 더하기 13.8초 걸렸어요. 저요? 아까 여기까지 된 거 다 들렸는데, 욕받은 두렵겠다. 이 값을 구해보래요. 공숙이까지 다 들려요. 아, 목소리가? 네. 마이크 소리요? 성장의 표시도요. 아까 시험 볼 때도 다 들려? 시험 볼 때는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여기 물뜬 데까지 들려? 네. 크게 들려? 충격감, 무턴데? 얼마큼 크게 들려? 한, 6번씩. 거기서 들은다고 하면. 10, 9, 8, 7, 8. 아, 그거는 그 일부를 크게 했어요. 아, 아니에요. 자, 항이 하나, 둘, 셋, 넷 개 있다. 적당히 두 개씩 묵자. 여기 2하고 2가 있지. 네. 이렇게 묵자. 네. 알겠죠? 만약에 안 되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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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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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자, 이건 두 개 묶었더니 x, y를 묶었고 한 번은 x 남고 뒤에는 y 남아. 그 다음에 여긴 2로 묶었더니 x, y, y가 되어서 공통인수가 돼요. 자, 공통인수 x, y, y가 묶였어요. 네. 그럼 여기는 x, y가 남고 뒤에는 플러스 2가 남아. 그리고 전기해야지 뭐가 나와? 얘가 된단 말이야. 네. 알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그럼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식이 x 더하기 y, x 더하기 2는 값이 4가 되는 거고 그럼 x, y는 뭐가 나오고요? 2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합과 곱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10을 변형했으면 되죠. 자, x 더하기 y 제곱해서 2x, y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자리에다 25 대입하면 되고 이 자리에다 4대입해서 빼면 20을 구할 수 있죠. 오케이? 네. 근데 항이 4개인 거 아니, 항이 5개인 것도 적당하게 묶어서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내장해서 하는 거예요. 가끔 나와요. 아, 진짜? 보여요.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위에. 우와. 근데 어렵지.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많이. 네. 자, 740번은 들어요. 740번. 740번. 어, 740번. 아니, 나이클 좀 있는데? 740번 괜찮아? 네. 어, 아까 지목이 있었는데? 네. 740번. 네. 자, 740번. 네. 네. 현사님 저 지금 쓰고 있는데 나갔잖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 이제까지 깜짝 놀라고. 어? 어? 옆반도 깜짝 놀랐는데. 가끔 주의 환기를 위해서 가끔 필요합니다. 제 칠이에요, 저희. 뭐예요? 어디요? 또 위에 이렇게. 칠 아래. 질려고 여전부터 말 좀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래 줄이 있는데? 아, 아까 이렇게 줄을 걷는데 여기도 지웠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충만한 사람 빼기 됐나요? 네. 자, 내가 빼기 거야. 아, 저 2인 줄 알았어. 아, 2인 줄 알았어? 네. 미안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줄을 굴 거 그랬다, 에? 네. 미안해요, 에? 지금 이해부로 그러는 건 아닌데. 미안해. 화해 한 번 하자. 대기 좀 하는데. 아니. 됐죠? 뭐지? 너무 웃겨. 아, 됐어. 끄자지. 팔 좀 숙였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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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끄자. 자, 어떻게 묶을까요, 정리현아? 어, A제곱 더하기 6A. 네? 아, 그러니까 그 중간 거라고. 이렇게 묶을까? 네. 이렇게 묶으면, 어, 가능한데, 그렇지? 오. 자, 그랬더니 A제곱 더하기 6A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묶었더니,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뭐죠? 8. 그렇지? 빼기 9. 그럼 여기를 치환한 거야, 그렇지?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예. 빼기 9. 자, 인스분해하면, A 더하기 9. 자, A 빼기 1. 와. 됐니? 재밌는 거 보일까? 뭐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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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밌는 거 보여줄까? 없어요. 잡아. 재밌는 거 보일게. 응? 저게 뭐지? 저게 뭐지? X로 묶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재민이 뭐예요? 응, 재민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돼있어. 그렇지. 이거 인스분해가 나왔어. 봐봐. 어? 보고 있어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이제 인스분해 인제 이런 거 아니죠? 굉장히 쉬워. 아. 자. 여기다 엑셀을 하고 이렇게 대입해봐. 아. 아. 0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안 되면, 2의 약수를 또 넣어봐. 아. 2 넣어봐. 알겠지?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어봐.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 안에서 0이 안 되면 안 돼요. 항상 0 나와. 인스분해 안 돼요? 그래야지 약수군에 상호사항의 약수를 넣어봤고. 그러면 2의 약수가 1, 2가 있잖아. 그치? 거기다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붙여봐. 그럼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를 넣어봐. 0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슨 갈로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 X. X. 마이너스 1. 이해 돼요? 네. 그래야지 1 넣어야지 0이죠? 네. 1 넣어야지 그래야지 0이죠? 네. 잘한다. X에다가 몇 회복 페이지 X 제곱이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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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몇 x제곱을 더해야지만이 마이너스 2 x제곱을 만들어야 될 수 있을까 여기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이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써 그 다음에 차수가 하나 내려가 그게 몇이야? x죠 그럼 2차 한 다음에 뭐가 와? 1차 한 다음에 뭐가 와? 상수항에 오지? 상수항에 뭐가 와야 돼? 2 2 돌입제포기 더 빠르지 않나요? 이게 훨씬 빨라 아 그래요? 알겠지? 네 한 번 더 해볼까? 네 눈치깎은 방법이네 소나야 재미없죠? 네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42번은 아까 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어 이거 했나? 근데 왜 갑자기 잘 설명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요 네 그냥 오늘 그냥 선생님 막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막 하실 테니 아는 적이 없었나요? 그냥 저기 막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하지 않은 적이 없어졌어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야 요장에서 팔 쪽에 이거 자 a 자리에 얘를 넣어볼게 a제곱 더하기 6에 더하기 9 여기 자 여기는 a제곱 더하기 6에 2 마이너스에 왜요? 어? 왜요? 아니요 괜찮아 자 인수분해가 끝까지 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었죠 자 여기는 뭐야? 뭐의 완전제곱이야? a 플러스 3의 계곡이요 그렇지 여기 인수분해 돼야 안돼요? 안 돼요 그냥 써야돼요 인수분해 끝이죠 그쵸? 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얼마로 돼요? 안 돼요 확체로 남겨야 돼 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선생님 전혀 설명했지? 네 개수는 유리수 개수까지만 하는 거야 무리수 개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문제를 실수 범위에서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된다 네 무리수 개수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야돼 영원아 맞지? 응 영원아 맞죠? 네 네 자 그냥 뭐하셨어요 아까? 아 그냥 멋있는적 해봤어요 안 멋있는대요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기대하세요 자 743번 분명히 멋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네 자 743번 숨 들어요 네? 743번 자 이거 할게요 743번 743번 자 다음 집 두 개가 있다 자 A 제목 B 빼기 B 빼기 B 빼기 E 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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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해 하하하하 저 막 가시네요 하하하하 대민아 우리 친척이잖아 너 광산교체 되며 우리 친척이야 지금 네 대민이 건드리면 안 돼 하하 자 볼게요 이거 한 개 몇 개야? 네 4개야 적당히 두 개 묶어보자 어떻게 묶음이 될나? 여기 2가 들어가 있네 네 그럼 이거 두 개 묶자 이렇게 만약에 안되면 되는지 알죠 네 이거 한 개 몇 개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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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세 개 힘들어 그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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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야, 네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개 두 개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던 거.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아. 야, 준이가 눈에 보였어? 네. 신경이 많이 하던데. 이거 좀 조이겠다. 관절할 거야. 자. 자, 괜찮아. 어떻게 민망하지 않아. 네, 결혼하지 않아. 네? 뭐라고요? 네,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왜? 이거 선생님이 많이 끌어야지 방송을 본단 말이야. 아, 진짜요? 방송을 보면 당신한테 면박준이 있는 학생 이름이 뭐냐고. 박준! 잘한다. 네, 그럼 자수 할게요. 자수가 B가 낮아 A가 낮아? B가 낮아. B가 낮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B가 들어가면은 여기가 1-A. 이것부터 줄게요. 1-A야.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남는게 이제 A제곱 빼기 2A 더하기 돼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공통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1-A. 그 다음 B. 여기를 A 빼기 1제곱으로 했더니 어? 보여요, 이제. 여기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여기는 A 빼기 1D. 그래야지 보이거든? 그럼 여기 공통인트가 뭐가 들어가? A 빼기 1이 들어가. 자,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A 빼기 1이 들어가. 여기만 이쁘게 쓰면 돼요, 이제. 그럼 A 빼기 1 곱하기 A 빼기 B 빼기.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이거 인습이 아까 맞이하던 거. 자, B 괄호. 파이팅!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으로 묶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자, 묶어요. A제곱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B.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합창호식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A 빼기 1. 그러면 A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 그거 안 보여요? 네? 그거가 꼬이나요? 아, 선생님.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아, 여기 서툴러서 그래요. 외교, 외교, 외교 살다가 와가지고요. 한국말이 서툴러요. 자, 뭡니까? 공통위수 뭡니까? 아, 이게 이제. 네, 이게 그렇죠? 네, 이게 공통위수 있네, 그치? 이걸 찾으라는 얘기네. 1도 공통위수 아니에요? 어디요? 1도 공통위수에요. 1도 공통위수에요, 맞아요. 근데 없잖아. 네. 1도 항상 공통위수에요. 네. 됐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언니, 745번 선택할까요? 저요? 나 오늘 재밌지? 자, 집에 45번. 황이 몇 개니? 어... 여섯 개. 어, 잘했어요. 그러면 인수분에 뭘로 해야 돼요? 황이 낮은 거. 아, 차수가. 네. 내린차순이에요. 차수가 똑같은 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없나? 차수가 똑같으면. 그냥 암물로 문자로 해도 돼. 개수가 조금거로 하나봐요. 어,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문자 안 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 알파선들은 딱 앞에 걸로 해요. 보통. X. 네. 문자 X로 할게요.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 상수가. 주영아, 아까 이것을 많이 했죠? 네. 아까리. 답이 없어. 어, 나 진짜 마음의 소리만 들었어요. 자, 여기가 얼마. 2와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와의 마이너스 2. 자, 됐죠? 최고차한 개수가 1이니까. 자, 여기를 이제 쪼개자. 하하하하.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0. 자, 2Y. 마이너스 1. 여기는 Y 더하기. 자, 두 개를 적당히 더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선생님, 가로 안 했어요. 어디요? 어디요? 가로 안 쳤어요. 여기요? 아, 이쪽에 안 해. Y? 아, 여기요? 여기 가로 여기 있잖아요. 왜 마음의 눈으로 안 봐요? 여기 가로 있잖아요, 여기. 오케이. 너무 불편해서. 어. 자, 여기 더하기 전에 얘가 만들어졌어요. 자, 문자 몇 개 있어? 한 개요. 두 개. 그쵸? 옆으로 쓰면 되는 거야. 불러봐. X 더하기. Y 더하기. 저희랑 봉둥이도 없죠? 네. 이렇게 등을 하시면 됩니다. 자, 748번. 흔들게요. 748번. 갑자기 결관식이 났어. 748번. 어, 보기가... 아, 센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개발 주문할게요, 그러면. 7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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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로 갈게. 752번. 개별로 갈게. 왜요? 아니, 그냥 할 수 있구나.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네. 혼잣말은 그냥 작게 하셔도 돼요. 혼잣말 안해요. 아, 알겠어요. 753번. 저요. 7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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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잘하신 거? 아니요. 이리 와. 갑자기 어떤 동작을 생각하고. 잘 마셨죠? 이거 뭐야? 닮아요. olky版房바. 작가 veio 좀 했어요. woman. 네. 남자8 BOkeeper, 남자8, 막 EkOL A Echo, tattooiji dasgh. 남자9, 남자8, 남자8, 이 길이가 X라는 정사각형이고 이 길이가 Y라는 정사각형인데 문제에서 두 정사각형이 둘레길이 합이야 그러면 X라게 몇 개 있냐면 4개 있고 얘는 Y가 4개 있으니까 둘레길이 합은 4X라게 4Y야 그게 하율이 80이고요 양변을 4로 나누면 얘는 20이라고 하는 합의 형태가 나오고 그치? 자 이게 1층 요번에는 넓이의 차야 차는 그러면 큰 값자를 장갑 빼는 것 X제곱에서 Y제곱 뺐더니 그 값이 얼마일 때? 100일 때 그치? 그래서 X라게 Y, X라게 Y 인수분해서 풀었더니 20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쵸?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재죠 X라게 Y가 얼마입니까? 5가 나왔어 그치? 두 개 연립하면 X, Y가 틀려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X라게 Y는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마지막 750 5번 손 들어볼게 755 네 755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진볶음은 단위면서 해주고 숙제공사 할게요 맞다 인터넷 예 지금 8시 8시 Ace 네 그 짐도 나가야돼 dia 9시 진도 그냥 앞에 풀어올 수 있지 않아요? 앞에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펜던트의 얘긴가? 자 문제가 원 모양의 펜던트입니다. 펜던트가 약간 비대칭이구나. 아, 비대칭으로 되겠구나. 이거 반지인가? 펜던트가 뭐지? 오까리에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자들은 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책에서 나와가지고 아 그래? 책에서 나와서 찾아봤는데 어 좋아요. 펜던트 한 것 같아. 가운데 A, B, C, D. 자 연결해볼게요. 자 이 점이 A점, 얘가 B점, 얘가 C점, 얘가 D점. 이렇게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 A, C의 길이랑 B, D의 길이 합의. 자 A, C의 길이랑 B, D의 길이 합의. 그러면 여기를 A로 놓을게. 여기를 B로 놓을게요. 그래서 A점, B의 길이 합의. 얼마나 나오냐면은 예, 1.2 합의. 자, 이렇게 나왔고요. 요번에는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합.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합. 둘레의 길이가 E스파이다. 색칠한 거는 여기 바깥쪽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안쪽하고요. 요렇게. 바깥쪽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네. 자 이때 인수분해하는 넓이를 넓이를 인수분해 곳이 이용해서 사용해보래. 네. 자 이 원의 중심으로 O라고 해볼게요.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X라고 할게요. 네. 아 근데 근데 A 플러스 B가 1점, 아 1점 2cm로 써야 돼요. 1점. 2cm. 와 당연히 일단 생각해서 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 합이니까 전체 언제든 몇이냐 하면은 바깥쪽. 네. 바깥쪽이면 G는. 그럼 EX에다가 뭘 더한 거야? 2A. EX에다가 1점? 1을 더한 거야. A 더한 B니까. 자 그건 파이야. 그럼 안쪽 길이가 얼마죠? EX? 이게 뭔 소리야? 뭐 뚱뚱뚱뚱뚱거려 있는데? 아 뭐 이쪽인가? 어 누가 지우개 지우는 거구나. 지우개 막 지우면 책상 흔들려 그러잖아. 아니 그게 쾅.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인가? 리어랩. 진짜 친구인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오. 한 번에 저 들렸어요. 근데 답 잡으지 않았네? 아. 아 진짜 모르겠어요. 무스코드야. 무스코드.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자. 블랙일이 28일 때 색칠하고 나비야. 아무튼 이거 관계실보 하나 알면 돼. X는 알면 돼. 그러니까 파이 파이 가야 할 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2X에다가 2X에다가 더했으니까 4X 더하기 1.2. 이거 봐. 단위는 똑같은 거지. 네. 자 20. 왜? 그럼 4X는 몇이에요? 빼면은? 10. 8. 8. 8인가요? 어. 그럼 X는 얼마? 4,46에 4,7에다. 4.7cm이잖아. 여기가 4.7이야. 그럼 너비는? 전체 너비 얼마에요? 반지름이. 반지름이. 반지름이 X 더하기 0.6이야. 그렇지? 이거 반하면 되니까. 그거 제곱 파이. 자. 색칠하고 보이니까 가운데 너비 빼야돼. 자. 그럼 X제곱 파이. 그렇죠? 그럼 파이 해가지고 묶어서 인스문에 하시면 되죠. 그럼 X 더하기 0.6제곱 빼기 X제곱. 자. 합차범식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하면 몇이야? 2X 더하기 0.6이야. 자. 여기서 한 번 빼면 0.6이야.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X가 얘니까 얼마냐? 파이 곱하기 2배하면은 어. 2,7에 14에 2,48. 어. 9.4. 9.4에다가 0.6을 더한거고 거기다 0.6을 곱한거야. 그러면 파이 곱하기 얼마에요? 이게 10이죠? 네. 10에다가 0.6이면 6파이. 네. 6파이. 단위는 없으.. 아. 있네요. 6파이. 제곱세곱부터 사용되죠. 근데 자연수에서 0.5를 곱하면 그게 작은 수가 커져요. 그렇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죠. 그러네요.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커지죠. 네. 정리해. 문제 괜찮다? 네. 선생님. 문제가 좋다면 괜찮다 이런 기준이 뭐에요? 문제가.. 아. 선생님은 이제 많이 갈쳐봤잖아. 그럼 봐봐. 평상시보다 좀 다른 유형들 나올 때가 있어. 아니 약간 심박한 유형이에요. 좀 상신한 유형. 그런게 문제 좋은거야. 이런게 그런게 좋은거야. 원래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나왔잖아. 네. 오! 자 이제 나머지는 지문 저기 개별 지문 못받으면 해줄게요. 네. 아니 여기. 금방 가득을 한번 해보기. 이해하면 되는거에요. 1,2m,1m,4m,3m,4m,7m,2m,5m,5m,4m,5m,4m,4m,2m,5m,4m,5m. 감사합니다.